구약의 마지막 언덕 에스라와 네미아의 탁월한 리더십 유대인들은 네리미아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양하였다. 귀양은 9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의 귀한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접수할 수 있었다.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바벨론에 강제로 잡혀온 이민족들이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었다. 고레스는 이민족들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후 그들을 자기 민족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칭령을 내렸다. 거주의 자유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주었다. 1차 귀환한 유대인은 49,697명이었다. 총독 스루파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성전 건축을 이끈 지도자들이었고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하였다.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사왕에게 고발하는 조서를 올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므로 건축이 중단되었다. 학계와 스가리아는 성전 건축이 지연되자 꾸짖는 예언을 선포하여 주전 520년에 성전 봉헌식을 올릴 수 있었다. 귀환한 지 18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여 제사장이었다. 학자라는 의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관리를 뜻하기도 한다. 에스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고 아닥사스다의 신임도 두터워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줄 정도였다. 그는 혼자 영달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약 1500킬로나 떨어진 고국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었고 재무관에게 명령하여 필요한 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해주라고 했다. 에스라는 귀환하면서 함께 갈 사람들을 찾았고 제사장, 래위사람,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등 1758명이 이 때 돌아왔다. 에스라가 돌아온 때는 1차 귀환 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80년 만의 일이다. 8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는 지도자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여 거독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에스라는 타민족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27명의 제사장과 83명의 일반인을 포함하여 110명이 이방인 아내를 두었다. 제사장은 전체에서 25%나 되었는데 비율로 보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통원에 더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고 금식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말만 앞선 자들이 아니었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능하였다. 거대 제국의 큰 물에서 있었던 자들의 안목과 문제 해결 역량이 우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예레미아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리아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긴 했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상황을 오판하여 암살당했다. 사람만 좋은 지도자가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한다. 에스라는 개혁에 앞서 백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협력을 구할 총회를 소집하였다. 3일 안에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빼앗고 공동체에서 내쫓을 것이라 경고했다. 문제 해결하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무효화시키고 내쫓는 것은 비정하게 보이지만 선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는 금식기도와 회계기도를 병행하여 이 일을 추진했다. 현대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문제 해결하는 리더십이 부재하니 개혁이 되지 못한다. 또 한 명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느에미아였다. 느에미아는 1차 귀환이 있고 난 후 94년, 2차 귀환이 있고 난 후 14년 후에 이루어진 3차 귀환에서 성전 재건을 주도한 총독이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올렸는데 가장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이 일을 맡는다. 느에미아는 유다에서 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로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그 도에스라처럼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서 성읍을 재건하도록 왕에게 요청하였다. 느에미아는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귀환하였다. 그는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살펴본 후에 총회에 소집하였다. 관리들과 제사장들, 귀족들, 유다 사람들을 집합시켜 성벽을 재건하도록 설득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에미아의 호소는 백성들을 설득시켰고 약 75명이 거룩한 공사에 참여하였다.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의 직업만 해도 15가지에 이르는데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였다. 성벽의 길이는 총 3키로 정도로 두께는 2.7미터, 높이는 2에서 3미터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다. 네에미아는 성벽을 45개 지역으로 나누어 책임자를 두었고 권한을 위임하였다. 사마리아 총독 삼발락과 안문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성벽 충수 소식을 듣고 반역이라며 공사를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낮에는 성벽을 중수하고 밤에는 창을 잡고 성벽을 지켰다.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성 안에 거주할 주민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네에미아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첫째는 최대한 지원자를 모집했다. 둘째는 각 성업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제비뽑기를 통해 10분의 1을 이주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 3,6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안의 거주자가 되었다. 그는 귀족들을 설득하여 고리대급 문제를 해결하였고 학자의 슬아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율법을 따라 살겠다는 갈급함이 살아나고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네에미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언약 조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율법을 따라 행하며 이방인들과 통원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킨다. 첫 열매와 소산의 11주를 바칠 것인데 이는 당시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포스팅에서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오. 솔선수범한다. 2. 지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안락한 자리를 떠난다. 에스라와 네에미아는 제국에서 부귀 영화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총독과 학자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신하였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없다. 네에미아는 12년간 녹봉을 받지 않았으며 사비를 털어 총독의 자리를 유지했다. 3. 지도자는 말만 앞서지 않고 탁월한 해결안과 지도력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문제를 파악하고 계획을 짜고 해결안을 수립하여 사람들을 설득하여 참여시킨다. 네에미아는 말락의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마지막 언덕이었다. 교회에서 에스라와 네에미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 구경해주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